비가 많이 올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홍수 침수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산사태 입니다 산사태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할 때 경고 없이 무너져 내려 집중호우 시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위험한 산사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큰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숲 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의 가는 뿌리들은 서로 얽혀 흙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고 큰 나무들의 굵은 뿌리는 안반층까지 뚫어내 흔들리지 않는 말뚝이 되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도 흙과 바위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보통 울창한 숲의 경우 1헥타르의 0.9톤의 흙을 흘러내리게 하지만 벌거숭이 산의 경우 1헥타르당 118톤의 흙을 쏟아낸다고 하니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꽉 잡힌 산림 토양들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머금어 우리나라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자연 저수지가 되는데 이는 맨땅에 대비해 25배나 되는 양의 물을 저장해 준다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숲이 1년 동안 꼬박 모은 물의 양은 인위적으로 만든 소양강댐의 10배에 달한다고 하니 자연 저수지 녹색댐 역할을 하는 숲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산사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마르지 않는 저수지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숲 앞으로 이 고마운 숲을 지키기 위해 많은 나무를 심고 가꿔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